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우하는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TV, 오늘의 추천도서는 최고가 되라라는 책입니다. 이건 한때 꽤 그래도 베스트셀러 반열에 있었던 책 같은데 지금 보니까 많이 판매량은 줄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책이죠. 지은이 에릭 라르센은 아주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북유럽 최고의 멘탈 트레이너자 베스트셀러 작가다. 최정예 공수부대 사관학교를 졸업한 저자는 지옥주간의 혹독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렬한 감정을 이끌어내는 멘탈 트레이닝 기법을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펴낸 본서 최고가 되라는 즉시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 전 세계적으로 출간이 진행되면서 세계적인 멘탈 트레이너로 떠올랐다. 그의 멘탈 트레이닝 기법은 인간 본연의 욕구와 감정을 극대화하기에 비즈니스 리더와 스포츠 스타, 예술가 등 폭넓은 분야 사람들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연의 욕구와 감정, 이게 무의식으로 움직여가는 아주 주요한 추동 요소들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범한 골퍼였던 수잔 패터슨을 세계 랭킹 2위로 만들고 최상급의 크로스컨츄리 선수를 키워내는가 하면 재밌습니다. 또 외한 딜러와 M&A 전문가 등 다양한 업종의 리더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치밀하고 섬세하게 분석한 뒤 그들의 감정과 상상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코치한다. 재미있는 분이죠. 우리나라 이제 또 입양됐던 선수, 북유럽으로 유럽됐던 그 선수가 태권도에서 이제 금메달을 획득하는데 그때도 에릭 라르센이 코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이 책에서 오늘은 제가 저에게 정말 크게 다가왔던 구절들 중심으로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강렬한 첫 구절이죠. 느낌, 그 느낌, 그 좋은 느낌을 놓치지 마라. 절대 기도의 비밀에서도 한 문장으로 당신의 느낌이 당신의 기도다. 여러분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임풀 띵킹을 제가 진행할 때도 이 핵심 가치와 욕구를 굉장히 깊게 추구해 들어가는데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브랜드 전략인 나비, 브랜드 전략도 작성을 해나가고 하는데 내가 정말 어떤 핵심 욕구와 핵심 가치 이것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 다시 말해 내 무의식 속에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그 핵심 가치와 욕구를 여러분 스스로 파악하시는 것,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동안 내가 어떤 느낌 상태로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인생은 단 한 번의 선물이다. 우리는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서 삶을 넓은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한 해 마지막 밤 시계가 열두시를 칠 때나 늦은 밤 혼자 운전하는 차 안에서, 혹은 여름 아침 바닷가에 앉아 수평선을 응시하며 이런 생각을 한다. 난 내가 바라는 삶을 살고 있나? 난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여기가 내가 있을 자리인가? 어떻게 해야 좀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까? 난 지금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까? 내 경력을 최대한 빛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고 있나? 내 목표와 꿈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 내가 다뤄야 할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고 있나?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밤, 열두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멈추면 곧바로 이런 생각들을 깨끗이 읽는다. 그 고민을 발전시키거나 깊이 탐구해볼 시간이 없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들은 나와의 면담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기회를 얻어 체계적으로 자기가 바라는 효과를 얻고 싶어한다. 자기 삶을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작업은 한두 번으로 끝낼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야 효과적이다. 더욱이 효과는 또 다른 효과를 낳는다. 운스마인드 제가 아홉 가지 질문, 첫 번째 존재에 관한 질문, 빙에 관한 질문, 두 번째 행위에 관한 질문, 두잉에 관한 질문, 세 번째 소유에 관한 질문, 해빙에 관한 질문. 이 질문 순으로 꼭 정리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 같은 이야기들 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삶을 바라보는 게 습관이 되고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완전히 몸에 배면 그 생각들이 실제 행동으로, 몸에 밴 습관으로 바뀐다. 일부러 떠올리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삶을 넓은 관점으로 보는 것은 일상에서 사소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금쯤 당신은 내가 결정의 문제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눈치챘을 것이다. 고객들과 멘탈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가장 재미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기 삶을 보는 것도 제일 잘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생기 넘치고 꿈꾸는 삶을 살고 늘 기분 좋고 항상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남들에 비해 더 자주 어느 정도 떨어져서 자기 삶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자기 삶을 넓은 관점에서 살핀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고,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단 한 번뿐인 기회라는 사실을 되새긴다.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업은 현재 자기 위치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개인보다 더 잘 던진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실제로 한국 기업들을 보면 사실 이런 질문들을 잘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기로 하는 부분이긴 하네요.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는 철학하는 문화나 토론하는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러한 정체성에 관한 우리는 주로 노하우, 빨리빨리에 많이 익숙해져서 어떻게 해야 돼? 다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식의 문화가 많은데 실제로 진짜 파워는 우리가 이제 일본의 소니를 삼성전자가 앞서기 시작했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 가야 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노하우에 앞서 노하우, 또 그 전에 노후를 내가 누군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삶을 넓은 관점으로 볼 것인가는 당신이 선택할 몫이다.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떠올리겠는가? 아니면 현재 당신이 거둔 성공에도 못 미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것도 아니면 당신이 스스로 정한 내적 기준과 비교할 텐가? 어떤 방식을 택하든 중요한 건 그 도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사용법을 익히고, 무엇보다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삶을 넓은 관점에서 보고 철저하게 습관을 굳히면 결국 이런 통찰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미운 오리 새끼 예고 게임에서 백조의 셀프 게임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그것을 지속적인 수행으로, 점호점수, 유행으로 몸에 익힌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자, 다음 통찰입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다만, 이 선물은 일회용이다. 이 장의 마무리는 애플의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가 2005년 6월 12일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 일부를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유튜브를 검색하면 연설 전체를 볼 수 있는데 이미 백만 번 넘게 재생되었다. 삶을 넓은 관점에서 보는 그의 접근법은 이 주제와 관련해 내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지혜로웠다. 잡스는 이 연설을 할 당시 암에서 막 회복한 뒤였다. 하지만 그가 결국 암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지금 읽는 연설 내용에 더더욱 힘을 실어주는 것 같다. 17살 때 이런 글귀를 읽었습니다. 매일 생의 마지막처럼 살면 틀림없이 언젠가는 다른 곳에 서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전 그때부터 33년 동안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여러 날 아니라는 대답이 이어지면 전 그것을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외부의 기대나 자존심, 수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온갖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진정한 중요한 것들만 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무언가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덫을 피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슴이 식히는 대로 사십시오. 저는 1년 전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7시 30분에 검사를 했는데 최장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때까지 전 최장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의사들은 치료가 불가능한 암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치의가 저에게 석 달에서 여섯 달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집으로 돌아가 신변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죽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였지요. 앞으로 10년 동안 아이들에게 해줄 말들을 몇 달 안에 해야 한다는 의미였고 내가 죽고 나서 가족이 힘들지 않도록 모든 걸 정리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전 그날 하루를 사망선고와 함께 보냈습니다. 저녁 때 조직검사를 했는데 입으로 내시경을 넣어 위와 장까지 내려가 최장에서 암세포 조직을 떼어내는 검사였지요. 저는 마취 상태였는데 검사실에 같이 있었던 아내 말이 의사들이 현미경으로 조직을 살펴보더니 울먹이기 시작하다라는 겁니다.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정말 얼마 안 되는 종류의 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완치되었습니다. 이때가 제가 죽음에 가장 가까이 갔던 때였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계속 그렇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을 한 덕분에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죽음이 유용한 도구라는 말을 머리로만 할 때보다 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도 죽어가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숙명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삶의 최고 발명은 바로 죽음이니까요. 죽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죽음을 통해 구세대는 신세대에게 길을 터줍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신세대이죠. 하지만 머지않아 여러분도 구세대가 되어 다음 세대의 길을 터주게 될 것입니다. 너무 극적으로 들렸다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사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낸 결과물에 따라 사는 도구마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를 삼켜버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슴과 직관에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과 직관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스티브 잡스 또한 책춘함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우리 안에 가짜나 미우놀이 새끼, 애벌레가 있고 백조나, 나비나인 셀프가 있다. 라는 감각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과 직관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의 셀프 게임을 하는 삶을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책춘함에서 소개해드렸던 내용들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스티브 잡스가 평생 애독했던 또 장례식장에 온 지인들에게 선물했다는 책이 사랑의 욕이라고 불렸던 요가난다의 자서전 이 있고 또 개인적 목표들을 여러분 삶에서 명쾌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책춘함에서 소개해드린 영상 있죠? 삶의 다섯 가지 소원 그것을 적어보시면 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이걸 개인 영역과 또 기업 영역까지 확장해서 적는 데는 또 운스마인드라는 책에서 또 발췌해서 소개해드렸던 내용들 통합적으로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들을 함께 정리해보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해봅니다. 책춘함의 동공부에 있어서 스마티스트의 MBA에서도 이번 시즌 첫 시간을 이 질문들로 과연 기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전에 나의 삶의 존재와 행위와 소유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것에 관해서 먼저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첫 문을 열어갈 예정인데요. 여러분 꼭 이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과 추상명사들 성공이란 무엇이고 행복이란 무엇이고 도대체 돈이란 무엇이고 이러한 추상명사들에 관해서 여러분만의 명료한 정의를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추상명사로 조금 더 다가설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은 이 책 내용으로 충분한 것 같아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삶의 관점을 넓히는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